이야 보석방 바글바글 하였는데 아직 안컸네 바글바글 하였는데 아직 안컸어 큰 것만 좀 냈겠다 하자고 작은 것들은 좀 더 키우고 이리와 편안해 이야 오늘 수확이 좋은데 야 이것도 팔아먹어 그녀한테 아이 그녀는 소고봇 이야 여기에 그냥 버섯이 꾸러미로 달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이번주는 돼야 되겠네 조금 더 있어야 되겠어 조금 더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우 바닥이 바닥으로 내려와 큰거 봐 세상에 소고버섯이 바닥으로 내려와서 엄청나게 컸네 소고버섯이 그래서 두 번 샀어요 필요한 범위가